1. 오른발 사이드 오른발 힐 터치, 백. 5, 6. 왼발 백 터치, 포워드.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와 함께 힙범프. 1, 2, 3, 클랙과 함께 힙범프. 4. 왼발 사이드. 5, 6. 카운트, 홀드. 오른발 볼 스텝, 7. 오른발 터치, 8. 섹션 3. V 스텝, 1, 2, 3, 4. 오른쪽 4분의 1 재즈박스. 5, 4분의 1 턴백, 6. 사이드, 7. 왼발 크로스, 8. 섹션 4. 오른발 다이아몬 스텝 터치. and 1. 2 카운트, 홀드. 왼쪽 다이아몬 점프 터치. and 3, 4 카운트, 홀드. 오른발 포워드 스텝. 5, 왼쪽 2분의 1, 6. 오른발 프레스, 7. 오른발 킥. 8.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and 3, 4, 5, 6, 7, 8. 1, 3, 5, 7, 8.